57억... 성병장님!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사흘만에 만났구만 기네 그 6.45 종이쪼가리를 줬는데 말이디 니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%를 줘봤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! 그건 내껀데! 이 종이쪼가리 주인이 어디있네? 뭔데 추산금 농자디 57억 로또가 북에 있다 이거지? 맞다 2! 7대 3! 답장 들렬려 이건 뭡니까? 깔끔하게 어디오? 북쪽은 로또를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 그 찾아온 돈을 북쪽에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맞교환한다 지르다 이건 우리가 심어놓은... 아니고 북한이 심어놓은... 무덥들이라! 돈은 찾았답니까? 너무으 지민아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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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리